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11월 20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법률방송에선 지난 7월과 8월 두 달간 플랫폼 공룡들의 횡포라는 제목으로 구글과 애플의 앱장터 독점 문제를 지적하는 기획보도를 10차례에 걸쳐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관련해서 앱 개발자들이 구글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 갑질 행위를 하고 있다며 오는 24일 공정이 집단신고에 나섭니다. 애플은 일단 이번 집단신고에선 빠졌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장한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법률방송이 단독 입수한 구글을 상대로 한 불공정 거래 행위 및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신고서입니다. 피신고인으로 미국 캘리포니아 구글본사를 포함해 유럽을 관할하는 구글 아일랜드, 아시아를 총괄하는 싱가포르 소재 구글 아시아 퍼시픽 등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국내 앱 개발자들이 구글의 갑질 횡포를 더는 좌시할 수 없다며 공정위 집단신고에 나선 겁니다. 집단신고서는 오는 24일 다음 주 화요일 접수될 예정입니다. 공정위 진정대리인 정종채 변호사는 구글의 반독점 행위로 우리 스타트업 기업들이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며 종속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진정 배경을 밝혔습니다. 현재 앱 개발자들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안에서 인앱 방식으로 결제해야 하고 다른 외부 결제 시스템은 쓰지 못하도록 막혀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결제 시스템은 차단해놓고 게임 앱의 경우 매출의 30%를 수수료로 챙기는 건데 그것도 모자라 이를 모든 앱에 대해 확대하겠다는 것이 구글의 결정입니다. 인앱 결제를 통해 울며 겨자 먹기로 구글의 30% 수수료를 내거나 애써 개발한 앱의 플레이스토어 출시를 포기하거나 개발자 입장에선 선택 아닌 선택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공정거래법 제23조는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거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등을 불공정거래 행위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종채 변호사는 이에 대해 30%라는 감당할 수 없는 독점적 가격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끼워 팔기로 시장 지배력 남용 행위라고 목소리로 높입니다. 이에 정 변호사는 이런 독점 폐해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인앱 구매를 통한 30% 앱 수수료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 구글 약관 자체에 대한 불공정 약관 심사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이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상같이 조사해서 다모하게 제재해달라는 신청입니다. 그래서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신고서도 같이 있고요. 정 변호사는 나아가 구글의 갑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인앱 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와 관련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앱 결제 강제에 대해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저희가 신고서를 제출하는 날 저희가 성명서도 발생할 예상인데 그때 국회에 대해서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초속기 처리해라라는 촉구를 할 계획입니다. 다만 그제 내년 1월부터 중소개발사의 앱 수수료를 기존 30%에서 15%로 내리겠다는 보도자료를 낸 애플은 이번 집단신고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이와 관련 정종채 변호사는 미흡하지만 구글에 비하면 그래도 고무적이라고 애플을 신고 대상에서 보류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변호사 소개 플랫폼 로톡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변호사단체 직역수호 변호사단이 오늘은 로톡을 과장광고 등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앞서 보도해드린 구글 공정위 신고처럼 특정 결제 앱 서비스 문제도 거론됐다고 하는데 이 내용도 장한지 기자가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직역수호 변호사단이 변호사 소개 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 컴퍼니에 대한 부당 표시 광고 및 불공정거래 행위 혐의 신고서를 오늘 오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로톡이 법무법인이나 변호사가 아닌데 법률사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것들이 모두 부당 표시 광고에 해당한다는 게 직역수호단의 주장입니다. 마치 로톡이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것처럼 로톡 명의로 광고를 하고 변호사법의 정면으로 반하여 변호사 등이 아닌 자신을 수천명의 변호사를 소수시켜 법률사무를 하는 것으로 오인토록 광고하고 직역수호단은 더불어 로톡이 제공하는 AI 형량 예측 서비스 등에 대해서도 표시 광고법이 금지하는 거짓이나 과장, 기만적인 표시 광고에 해당한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러 복잡다기한 상황이 총체적으로 고려돼야 할 형량 예측을 AI를 통해 간단하게 할 수 있다는 식의 광고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직역수호단은 그러면서 변호사 회원에게 상담료 등을 결제하기 위해 특정 결제 앱 서비스에 가입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며 로톡의 결제 시스템 등도 문제 삼았습니다. 이와 관련 변호사들이 비용을 많이 지불할수록 플랫폼 상단에 자주 노출되는 구조와 관련해 로톡에 가입했다 탈퇴한 변호사는 변호사들끼리 경쟁을 부추기는 구조라고 불편해했습니다. 로톡에 가입했다 탈퇴한 또 다른 변호사는 이런 노출 시스템에 대해 이용자를 속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털어놓습니다. 여러 지적과 논란에 대해 로엔 컴퍼니 측은 법률방송에 해명 자료를 보내 로톡이 제공하는 서비스들은 법률 서비스 수요자가 변호사를 접할 수 있는 길을 넓혀주는 것으로 로톡이 그 길목을 틀어막고 있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당광고 등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된 데 대해서도 로톡 측은 이에 대해서도 하나씩 잘못된 주장을 고쳐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고발장과 신고서를 받아든 검찰과 공정위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아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낸 500억 원대의 소송이 6년 만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용 변호사의 뉴스와 법에서 자세한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먼저 건보공단이 왜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낸 겁니까? 지금 건보공단이 지난 2014년부터 20년 동안 하루 한 갑 이상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러한 사람들 중에서 폐암과 후두암에 걸린 환자가 지금 3,400여 명 정도인데 이들한테 건보공단이 지급한 500여억 원의 진료비 이거 상당의 그런 손해가 발생했다. 그리고 이러한 손해는 결국은 담배 회사들의 책임이다. 담배 회사들이 흡연 피해로 인해 공단이 부담한 그런 진료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면서 소송을 제기한 거고 담배 회사는 3개를 상대로 했거든요. 그래서 KTNG, 필립모리스 코리아, 그리고 BAT 코리아 이렇게 3개의 담배 회사를 상대로 53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었던 것입니다. 이게 지금 소송이 제기된 지 6년 만에 지금 오늘 1심 결과가 나온 건데요. 법원이 지금 누구의 손을 들어줬나요? 법원은 담배 회사들의 손해를 들어줬습니다. 담배 회사들은 어차피 손해를 본 당사자들은 흡연자들이다. 그래서 당사자도 아닌 보험공단이 이러한 소송을 제기하는 거는 부적법하다라는 그런 항변을 했었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다른 가장 큰 쟁점은 흡연과 폐암, 후두암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없다. 다른 요소들이 개입됐을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주장을 했는데 이제 법원이 그러한 주장을 받아들인 거죠. 앞서 이 권보공단에서 밝힌 입장처럼 이렇게 좀 담배 회사를 상대로 낸 이런 소송들에서 승소했던 사례가 좀 없었나 보네요. 우리나라는 없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담배 회사를 상대로 우리가 담배 소송이라고 하는데 담배 소송에서는 전부 원고 폐소로 끝났었고 오늘도 그렇고요. 그렇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달라요. 미국은 그럼 주정부나 흡연 피해자들이 담배 회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지기했고 거기에서 이 원고가 승소한 판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좀 미국과 우리의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네. 좀 변호사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이번 소송 결과 좀 어떻게 보세요? 항소심에서 뭐 좀 뒤집어질 수도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항소심에서도 뒤집어질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그 이유가 우리와 미국 법원의 어떤 소송의 차이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우리는 기본적으로 판사가 재판을 하고 그다음에 이런 민사상 손해배상에서 뭔가 손해배상에서 원고에게 승소 판결을 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그 증명의 정도 이거 입증 책임이라고 하는데 그 입증 책임이 원고에게 대단히 높습니다. 조금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지금 이 사건에서도 쟁점이 된 게 이게 흡연으로 인한 그런 인과관계를 통해서 흡연 때문에 폐암이나 후두암이 발생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원고 주장이고 그게 아니다라는 게 피고 주장인데 그러면 이것이 정말로 흡연과 폐암, 후두암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되는 책임은 원고한테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것이 이제 과학적으로 솔직히 증명한다는 게 100% 증명은 어려운 거니까 증명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러한 증명이 원청적으로 어려운 사건에 대해서는 입증 책임을 좀 완화해 주는 다시 말해서 증명의 부담을 좀 완화해 주는 원고가 일정 부분 이상만 증명하면 오히려 피고가 그것을 반박하지 못하면 원고의 손을 들어주는 그러한 소송이 가능한 것이 미국인데 우리는 뭐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도 지금 이 판결에서의 결론 결국은 흡연과 폐암, 후두암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법원의 판결이 뒤집어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판결로 인해서 담배없기는 일단 한숨 돌리기는 했겠지만 항소심 의사를 건보공단 측에서 밝혔으니까 이제 소송은 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 하루가 멀다 하고 이런저런 1인 시위나 기자회견이 벌어지는 곳인데요. 지난 수요일부터 이 국회 정문 앞에서 변호사들이 오전, 오후 두 차례씩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국회에 발의된 세무사법 개정안이 사단이 됐다고 하는데 무슨 일일까요? 이 내용은 왕성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00여 년 만에 가을 폭우라는 기록적 가을비가 한반도를 강타한 어제 오전 국회의사당 정문 앞 폭우는 지나갔지만 여전히 빗줄기가 흩뿌리는 가운데 양복에 넥타이 차림의 1인 시위자가 우산을 바치고 서 있습니다. 앞에 세운 테스형 세무사들 욕심을 막아주세요 라는 문구가 눈길을 끕니다.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에 반대해 변호사들이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양경숙 의원안은 변호사들이 회계장부를 만드는 기장대리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세무 전문가가 아닌 변호사가 기장대리 업무를 처리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법안입니다. 그 전에는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세무사 자격도 자동 취득했는데 2003년 세무사법이 바뀌었습니다. 세무 전문가가 아닌 변호사가 세무사 업무를 처리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세무사 자격을 취득해도 세무사 등록은 할 수 없는 이율배반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에 변호사들은 헌법 소원을 냈고 헌재는 지난 2018년 4월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왕에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에 대해선 세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의 결정입니다. 변호사들이 세무대리를 하게 되면 최초 기장대리, 그 다음에 세무조정 시작점부터 그 다음에 세무소송, 조세소송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헌재는 이에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을 차단한 해당 조항을 지난해 12월 31일까지 개정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에 지난 20대 국회에서 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세무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변호사는 세무사로 등록해도 정작 기장대리 업무는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세무 업무의 기초인 장부작성 업무를 제외한 것은 결국 세무 업무를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헌재 결정 취지의 정면으로 반한다는 것이 변호사들의 주장입니다. 기장 업무는 세무대리 업무의 핵심으로 기장대리가 없는 세무대리만 허용한다는 것은 사실상 세무대리를 허용하지 않다는 것과 같습니다. 장부가 없으면 당연히 신고나 세무조정도 불가능합니다. 이에 결국 헌재가 정한 기일 안에 세무사법 개정을 하지 못하고 초유의 입법 공백 사태를 맞게 된 겁니다. 이에 대해 세무사들은 이번 사안은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며 제대로 된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변호사의 기장대리 업무를 제안하는 것이 맞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곽장미 세무사는 그러면서 사회가 세분화되고 복잡해질수록 전문지격의 업무도 그에 맞춰 분화하고 전문화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변호사 단체와 세무사 단체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 위원회는 오는 24일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에 착수합니다. 법률방송 왕선명입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언유착 의혹 수사 중 한동훈 검사장과 육탄전을 벌여 논란을 빚은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재판부가 정 차장검사 측과 검찰에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의사를 결정해 다음 기회까지 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의사가 확인돼야 공판을 진행할 수 있다며 추가 준비기회를 열어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천문학적인 추징금을 받아내기 위해 전두환 씨의 서울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긴 검찰의 조치가 일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은 연희동 자택 별채를 제외한 이순자 씨 이름으로 되어 있는 본체에 대한 압류는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딸 KT 부정채용 뇌물소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성태 전 자연국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은 이석채 전 KT 회장의 국감증인 채택 무마대가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술을 마시던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0년이 선고됐습니다. 이 여성은 남편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툭하면 개모 밑에서 자란 사실을 언급하며 무시한데 순간적으로 격분해 남편을 살해한 혐의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